첫번째! 나 맞았어. 김파랑입니다. 오늘은 싸놉 리메이크 패치를 진행하는 날이에요. 뭐야 이거 지금 내부가 좀 바뀌었네. 바닥에 풀을 많이 재초했네. 뭐라고? 북캠에 지하가 있다고? 지하... 오! 아니 이게... 왜? 뭐 있어? 북캠 지하 3층까지 있어! 어? 북캠 개넓어! 뭐야? 내려가는 게 여기 있어? 만약 이쪽에 원 걸리면 어떻게 그러면? 지하 1층, 2층, 3층 애들은? 북캠 레전드! 와우! 이거 뭐야? 포사리아 뭐야? 그 화면이잖아? 오! 이거 아까 저번에 그 화면이잖아? 야 이거 북캠 오면 안 되겠는데? 템이 없는데? 영구덱인데? 지하도 좀... 빈곤하다잉?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뭐지? 일반인들이... 헬창의 삶... 명안실이 있잖아? 어? 지금 보니까 이게... 그냥 창고로 보였는데? 이게 무이 뜯기면서 비밀문이 딱 나온 거죠. 뭔가 스토리가 있어. 힘센 너구리님 뭐해요 지금? 빨리 유튜브 영상 올리세요. 지금 바쁘실 텐데... 들어가! 오! 이게 뭐야 여기! 내부 겁나 이쁘네? 다 하나요. 클럽인데. 어? 입 뺀. 으헤헤. 으헤헤헤. 템이 개 구데기... 음... 여기 템 좋다며. 누가 그랬어? 누가 템 좋다고 했어? 카오에요. 카오에 저게 사라졌네. 강바닥에서 파밍할 수 있는 게 사라졌고요. 약간 카오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? 원래 촘촘했는데? 퀄이는 약간 좀 더 다리가 생겼고 조금 굴린버스 타일로 소보로빵 느낌이야. 아! 아 맞지 맞지. 오 루인즈 기가 막혀. 그 탑 하나밖에 없었던 곳이잖아. 그게 사원 하나. 또 루인지에도 뭔가 기가 막힌 거 해놨지 않았을까? 어... 아니야. 근데 생각보다 웅장한 거에 비해 막혀 있는 데가 많네. 음... 근데 이런 데 막혀 있고. 아 그렇네. 길이 이어진다기보다는 건물 하나하나 있고 건물이 막힌 것도 좀 있고. 길을 터놔야 뭔가 사람들이 재밌게 할 텐데. 케이블 들렀다 갑시다. 이게 뭐야? 우와! 이거 사녹 첫 번째 컨셉아트랑 똑같네. 맵 자체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컨셉아트랑 똑같네. 이거 사녹 신경 많이 썼는데? 맵이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퀄리티는 기가 막힌다. 케이블 케이블. 어? 연료통 있다. 그냥 써보셈. 좋아요. 안 보이는 거. 이거 근데 반투명으로 바뀌어가지고 진짜 안 비네. 아! 다가! 개 뜨거! 원래 사녹의 그 넓은 느낌이 많이 죽었다. 한 필드에서 싸우는 느낌이 났었는데 이번 거는 미루에서 싸우는 느낌이라 뭐야? 어. 좋았다. 이쁜 건 이뻐. 근데 그 싸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만든 거 같은데. 나 틀어. 총 여덟 대가 쟤넨다고 했거든. 쏘면 되는 건가 그냥? 내놓으면 되는 거 같은데? 어? 뭐야? 아 떨군다! 어 떨군다. 뭐가 떨어지는데? 터진 건가? 터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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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야 쭉 다섯 개. 삼쪽 다섯 개. 야! 야 내부여! 삼쪽 다섯 개. 삼쪽 다섯 개. 우와. 뭐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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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야! 야 내부여! 내부.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. 무슨 일이야. 내부 열어봐. 내부 열어봐. 우와 뭐야. 쟤는 뭐 먹었냐? 야 삼쪽에 다섯 개가 나온다고? 판처? 판처? 판처 누르고 있어야 되나? 오! 오! 대박이다 근데. 오! 왔다 왔다 왔다. 또 온다. 오! 파이팅! 야 여기 여기! 도와줘! 도와줘! 도와달라고! 도와달라고! 어떻게 해? 우와 이걸 살았다. 잡히 붙는다. 핑 찍어줄게. 여기 사람? 아 진짜 근데 나와. 킬킬킬킬킬킬. 아 진짜 무조건 죽는 각이었는데. 우리 뒤에 우리 뒤에. 또 왔어? 던컨의 M416? 그냥 M4의 스킨이야 내가 봤을 때. 그럼 찰이 그냥 샌방보다 한 번 더 켜볼까? 아니 샌방으로 지금 볼 게 있어 근데? 아니 루트트럭 좀 털어보게. 아 루트트럭? 응 궁금하잖아. 앞에 섬토바이를 갖다 놔야겠다. 이걸 뚫고 가라!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? 어 그냥 툭 쳐버리네. 터져있는 루트트럭도 루트트럭이 밀어버리던데? 이것도 한 번 밀어보시지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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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밀면 수가 일부러. 우와! 우와! 오! 앞에가 툭툭 들리는데? 와 이거 콧불던데 이거? 이게 뭐야? 오! 오! 아니! 우리 BRDM 전투력 출전기가 되어! 오 보급? 보급도 밀어버려. 보급도 밀어버린다고? 10호 붙여봐.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. 10호는 그래도 터지게. 한 방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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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구 사망! 터진다 터진다. 154 한 2개. 먹어놓고 붙이면 되겠네 이거. 역시 차를 터트려줘야 되지 않겠어? 불과학력에 무언가를 만났을 때 차로 막는거 너무 좋아. 자 와라 고작 여덟대다 넌 내꺼야 절대 안 비키지 절대 안 비키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어 안 비켜? 어 싫은데? 어 절대 안 비키지 상남자 김블루가 간다 아 이거 안 움직이면 터진다 하나 알았죠? 안 움직이면 터진다 위에 올라가지나? 이젠 또 또 또 아ㅅㅌ 이거 위에서 날라 가는 거야 새로운 걸 찾았습니다 요기에 묶여있는 게 날라 가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게 날라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세상에 이건 못 피하지 이거는 절대 못 피워 어 안되지 어 안되지 절대 못 가지 뒷바퀴 뒷바퀴만 노려 붕셰 피라미드 형식으로 흐흐흐흐헣 하하 지나갈 대면 지나가 보시지. 탑 쓰러졌다고? 아니 무슨 일이야! 안 된다! 사실 쌓아야지. 됐다. 오케이. 야, 솔직히 이거는 못 지나가지. 이거 뚫고 지나가면 이름을 타노스로 바꿔야지. 말도 안 되지. 뭐야, 왜 뒤로 오너! 아, 몰라. 일단 봐. 과연! 자, 못 미쳐! 야, 이거를! 이거는! 이겼다! 이거 부려놨냐? 어, 안 되죠? 어, 피라미드 절대 안 되죠. 피라미드. 아직 한참 남았지? 반도 못 왔지?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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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. 어, 노력하는 너의 모습. 어, 안 되지. 아직 남았지, 아직 남았지. 긴블루 10층 거탑이 남았지. 이걸로 밀 수 있을 것 같아? 응, 안 돼. 응, 안 돼. 오, 오, 씨. 무섭네. 뭐야. 트럭이 터졌다! 허어! 차가 주변에서 터져서 터진 건가? 오, AK이 딱 들면은 조준하면서 런치 미트라고 외치면 더욱 빠르게 발사합니다. 구라치지 마. 인간이 승리했어, 얘들아! 피클, 레이전 떨어진다. 아, 속 시원. 떨어진다! 지구의 종말이... 오늘 다 즐겼어요. 다 즐겼죠? 제 최종 평은요? 우연자 앞에 있어서... 앞에 있어서... 아, 재밌죠? 너무 재밌고요. 아, 근데 솔직히 소신발언하면 부트캠프 좀... 부트캠프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. 일단은 맵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요. 진짜 너무 예쁘다. 차마다 한 대 정도는... 뭐, 에탑 같은 거 떨궈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? 아, 그냥 그렇다고? 위험합니다. 레이전 떨어져요! 위험해요, 매니키님! 내가 위험하다 했는데... 당신의 옷, 내가 가져가겠어. 어우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쁜데? 싸노군 여기서 끝! 끝! 나쁘지 않네? 음, 예쁘지 않아. 예쁘지 않아, 예쁘지 않아. 안 눌렀는 거 불리입니다. 진짜야? 잡았어! 감동! 스웨기였다고? 오! 뭐야, 진짜네? 어, 봤어요. 야, 핵 잡았다, 운영. 핵 잡았다. 현행범은 바로 모가지가 날아간다.